자 이거 뭐야 무슨 이불이야 아니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 거야 머리 자르는 거 아니지 이거는 하얘리 옷이고 머리 자르는 거 아니고 알아맞혀봐 엄마가 이거를 이렇게 가리고 뭐 했어 니는 니가 그래서 모르구나 너는 안에서 자고 쪼쪼 먹었지 쪼쪼 엄마 쪼지 이렇게 안에서 이 안에서 엉엉엉엉 하고 엄마 젖 먹은 거야 이게 하얘리도 그렇고 하람이도 그렇고 이게 젓갈이게 저건 또 저거는 어떻게 한지 또 할아버지가 또 연구 중이다 어떡해 이거 이렇게 들으려면 이거 들으려면 그 옆에 뭐 그거를 꽉 요거를 꽉 누르면 되겠지 요거 요거 난 모르지 안 해봤어 나도 그게 먼저 와 온 다음에 하나가 모르겠다 야 나도 요것만 알아 그래 지금 빨아서 널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우리 우리 보여 안 보여줘요 니가 꺼 그럼 자 꺼면 되지 빠이 안 껴줬네 탭 해야지 빨간가 눌러 눌러 빨간가 눌러